인간은 참 멍청해. 왜 내 말을 믿을까? 내가 한 대답도, 지켜야 한다는 규칙도 전부 다 거짓말인데 말이야! 왜? 그럼, 여태껏... 아, 홀딱 속은 거지. 너는 친구를 배신한 거야. 자, 벌 받을 시간이다. 친구를 저주하는 못된 양호는 내가 거두감아! 멈춰! 저건 백초기?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켜서 그 영혼을 잡아먹는 악기다. 안 돼! 백초기 위에 타고 있는 촛불들을 끄면 힘이 빠질기다. 이 몸한테 맡겨! 나와라! 물풍선 여탈! 좋았다! 에? 뭐야? 안 꺼지는데? 야 너, 저 녀석 기운이 너무 쎄서 그냥은 안 꺼지는 겁니다. 식사를 파괴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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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추잡스럽기도 피하네. 으악! 으악! 히익... 그래, 저 거야! 앗! 가만히 쉬악! 으악! 아악! 위혼아! rians, 도망! 으악! 휭! 으악! 슈퍼 갈아 빙세 슈셍! 백촉의 촛불 위에다 독가스를 뿜어줘! 뭐? 뭐하는 거야? 가스는 오히려 불을 더 활활 타게 만들잖아! 바로 그 거야! 내 몸이 왜 이래! 그런 거였나? 오히려 굴로 저 녀석을 다 녹여버리는 작전이었는갑네? 자, 슈셍! 싹 녹여버려! 자, 슈셍! 자, 슈셍! 자, 슈셍!